프로축구 광주FC의 행정을 총괄해온 한 임원이 광주시로부터 자진사퇴를 요청받고 전보돼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임원의 전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끈한 공격축구로 승격팀 돌풍을 이끌고 있는 광주FC. 경기력은 최상이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광주FC는 구단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이본부장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장 A씨는 신설부서인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간부가 구단주인 시장이 바뀌었으니 자리를 비워달라고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조직 개편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부당하게 전보됐다며 검찰 고발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절차나 방법이 일종의 굉장히 제 명예의 심리한 훼손을 가져오면서 소위 말하는 망신을 주는 그런 처사가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죠. 상식산에서 벗어났다. 진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호위는 광주FC의 인사 조치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전보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F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주FC 축구단을 담당하는 광주시청 간부 등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